자 여기다 여기다 잡고 여기 잡고 일어나봐 어머 진짜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다 일어나서 쉽지 않나요? 그쵸 우와 그렇지 직접 쓴다고 쓴다고 정말 할 수 있어 안되나 좋죠 사실 설마 진짜 아니 우와 닭살 돋았어요 저 지금 보다가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진짜 빠른 거 아니에요? 하늘이 7개월 만에 짚고 서기 성공 대단합니다 대단하다 우와 대단하다 진짜 우와 와 이거 진짜 감동이네 갑자기 눈물 난다 갑자기 눈물 난다 4명을 봤어도 보고 있는데 이건 근데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진짜 빨라 분명히 태어날 때 이만했거든 내가 기억나나 지금 6개월 전에 이만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랬더니 지금 이야 대단하다 아니 극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면 숟가락 쓰고 있을걸요? 다 씻고 나오면 나한테 잠깐만 나와 다들 와봐 나 좀 봐봐 자 성우아빠가 아이들을 자리로 자 불러 모읍니다 애기 자지? 응 잠이 여기다 살짝 내려놓을 거거든 자 등센서가 이렇게 또 바로 작동하죠 한창 등센서 있을 때죠 네 재울 수 있어? 응? 오케이 야 뭐야 이 집은? 형 어깨에 기대자마자 바로 자요 어? 얘들아 지금 지금 너네 방 청소를 좀 해야돼 어제 다 했네? 아니 저게 어떻게 한거야 빨리 가 빨리 가 치워줘 우리 방은 가 빨리 빨리 가 게임하지 말고 빨리 이야 저 수혜는 응 집안일 전부 다 에이스인 거 같아요 이야 정말 잠깐만 나랑 언니가 깨끗한 건데 우리 방은 깨끗해 좋을까? 언니 화장패만 치워 제발 오우 카리스마 언니한테도 할 말해요 자 역시 막내 형이 좋나봐 야 너 진짜 너 잘한다 진짜 아이들 너무 착하다 이 집에게 음 아빠네 피의 키가 커서 그 여기 위에 전등 때문에 그 빛이 많이 나고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그 빛이 많이 안 나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키가 작아라? 아니 어떡해 말은 저렇게 해도 너무 착하다 진짜 그러니까 저런 거를 왜 나한테 안기면 잘 잘까 이걸 생각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감동이다 진짜 정말요 정말요 정말 꿀잠 자고 있어요 지금 아 쟨 참 아 쟨 수면제인가 봐요 별명이 아 파란 쪽 걸치고 어때 네 수현아 정수현 수현아 이거 이불을 저 구석으로 항상 구석으로 어? 오케이 구석으로 응 이런 거 좀 쓰고 간단하게 이거 책상을 이거 다 하면 지워진단 말이야 다 이렇게 잘 지운다 이렇게 해서 지우라고 오케이? 어? 야 이 바닥에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아 양말 아 양말 아 양말이 왜 침대에서 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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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거랑 치즈 거 아 아빠 어머 다른 것 같네 우와 평화롭다 여긴 정말 내가 다 정리해 놓은 거야 가 야 그리고 옷장에서 안 입는 옷 꺼내와 어 없어 없어 또? 또 저리 한다고요? 없어 아니 없어 아이 왜 그럴까 아니 옷이 아이가 다섯이니까 양이 보통이 아닐 텐데 그러게요 그냥 안 입는 거 다 꺼내 너무 옷장이 너무 많아 아니 주말마다 정말 이 집 일상이래요 이게 아 겨풍 이만 왜 안 사? 뭐 안 입어? 겨드랑이 왜? 창피하잖아 원래 이렇게 통풍 되는 거 이거 버려 이거 누구 거야 누나가 버려 아 제법만 이거 입어볼래 다 입어봐 내 거야 근데 얘 하늘이 자니까 다 입어 눈이 입다고 눈이 입다고 눈이 입다고 입는다고 왜 이거 이번에 새로 산 거야 그냥 새로 갖다 놔 빨리 정수현이 입으면 슬랙스레 야 야 수현이 나 여기 엉덩이 다 보이라고 어쩌라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왜 마감콜에서 잘못된 거야 야 안 입는 거 꺼내라고 키고 뭐 제법만 너 이것도 안 맞지 야 비켜봐 아니야 작년에 산 거야 겨울에 올해 아니 니네 거 꺼내라고 안 입는 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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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명이 하나씩만 끊임 다섯 개야 버리래 이거는 왜 축구북이잖아 제법아 이건 네 축구북 아니야? 어 이번에 새로 산 거 새로 산 거지 이거 축구북이야 이거 아니야 왜 나중에 언니가 버리래 왜 남의 거 꺼내지 말고 자기 거 꺼내라고 이게 뭐야 어 화났어요 좀 이제 우리는 아꼈어야 된다는 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막 이것들은 옷도 그렇고 사주면 안 입어 입는 것만 입고 그러면 왜 사달라 그래 그러면 아끼던지 멀쩡한 옷을 그냥 죽여봐 이거 언니 꺼야 이건 언니 꺼야 아니 근데 내가 이제 안 맞으니까 재범아 하하하하 아빠 이거 근데 재범이 진짜 입어봐야 돼 이건 수윤이 건가?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재범이 거야 재범이 예쁜데? 재범이 재범이 안 입어 이거는 아무도 안 입지 않았을까 정재범이 입으라고 해 그럼 또 재범이야? 어떡해 막내의 숙명이다 정말 아이고 아이고 벌써 깼져 아이고 우리 하늘이 깼져요 저게 재범이 입에서 나올 멘트예요 저게? 와 하늘이 행복하다 그니깐요 하늘이 행복하다 어머 우와 쭉쭉 아 정말 뭐하는거지 우와 수박 맛있겠다 와 수박 먹이고 있어 그 옆에 그 물수관으로 닦아주면서 해야 돼 네